자 오늘은 9번 제사에 대해서 같이 외워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예 자 오늘 첸트를 함께 외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에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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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